안녕하세요 AI 최태성입니다. 우리 별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깜짝 놀라셨죠? 어때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앞으로 저는 한국어뿐 아니라 70여종의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지구촌 곳곳의 별님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하고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포즈와 의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인 최태성TV를 시작으로 역사 강의 Q&A, 박물관 및 전시관 또 신태의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AI 최태성. 기대해주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한국사 컨텐츠를 만나러 떠나볼까요?